인천시는 인천어린이집연합회와 송도글로벌캠퍼스강당에서 2015 인천보육인대회를 열었습니다. 꿈을 키우는 보육, 인천의 미래라는 슬로건 아래 보육현장의 최일선에서 긍지를 갖고 남다른 열정과 노력으로 아이들을 돌보는 보육교직원들을 위해 마련됐는데요. 유정복 인천시장, 이청현 인천시교육감을 비롯해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 등 2,500여 명의 보육교직원이 참가하며 개그맨 이홍렬 씨의 또 하나의 어머니라는 주제의 강연으로 행사에 막을 올렸습니다. 시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보육교직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를 격려하고 보육인들 간의 소통과 화합하는 소중한 자리라고 말했는데요. 이날 행사에서는 유정복 인천시장이 보육발전에 기여한 보육교직원 및 공무원의 노고를 격려한 데 이어 시에서 선정된 모범어린이집 보육교직원 76명, 보육담당 공무원 3명, 육아종합지원센터 2명으로 총 81명에 대해 시장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이날 유정복 시장은 나라의 보배인 어린이들이 돌봄을 실천하는 보육교사 품에서 사랑과 행복을 받으며 자라야 한다며 보육교사의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아이들은 우리나라의 미래라고 부릅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보육교사가 행복하고 아이들이 행복한 인천시가 되길 희망합니다. 온통인천 뉴스 정윤입니다.